뱉을 때 당신은 해방감을 느끼고 이완을 경험합니다. 마치 바다의 모래를 씻어주는 파도처럼 두려움과 피로가 씻겨나갈 겁니다. 얼마 후 그곳에는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. 당신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. 그리고 당신은 제공된 음료를 흔쾌히 샀습니다. 하늘에는 커다란 흰 구름들이 어디든가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. 갈맹이도 칠 곳을 찾아 가라진 곳으로 날아갑니다. 따스함 때문에 눈이 점점 감깁니다.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. 울컥은 이동인 것과 슈퍼가 있기를 편한 것 같습니다. 자세히 가실 때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.